안녕하세요 여러분 선율입니다. 이사한 집에서 두 번째 촬영이네요. 저번 영상에서 아주 그냥 제 얼굴도 다 날아가고 퍼렇게 유령 신부처럼 나와가지고 조금 당황스러워서 오늘은 밤에 촬영을 했더니 조금 사람처럼 나오는 것 같네요. 아무튼 오늘 제가 준비한 리뷰는요. 여러분들이 참 좋아하는 분야의 리뷰입니다.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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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호흡기기 리뷰. 오늘 영상은요. 벱티오의 지원을 받아 제작된 영상이고요. 벱티오 화면은 여러분들 익히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리진으로 되게 유명한 브랜드죠. 이번에 벱티오에서 새롭게 아주 가성비 넘치는 기기가 출시되었더라고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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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도입니다. 여름에 아주 시원함을 선사해줄 기기 같은데요. 파도 한번 어떤 기기인지 바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생김새랑 컬러 보여드릴게요. 파도라는 이름답게 파도가 그려진 파란 색상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게 여러분들 박스. 그냥 우리 구매하면 바로 보이는 박스인데요. 틴케이스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휴대할 수 있게끔 만들어졌더라고요. 되게 신박하다. 이렇게 틴케이스를 오픈하시면 기계가 딱 나옵니다. 구성은 이렇게 기계 본체 들어있고요. 팟 들어있고 그리고 충전기. 그리고 매뉴얼이랑 보증서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체결되어 있는 팟은요. 스위트 팟. 핑크 색깔 표시되어 있는 게 스위트 팟이거든요. 스위트 팟 체결되어 있고 여분으로 제공되는 거는 밸런스 팟. 회색빛으로 마개가 되어 있거든요. 이게 밸런스 팟이에요. 음? 뭔 팟? 팟이 뭐 기능이 있어? 이러실 텐데 좀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방금 보여드린 거는 블루 색상이고요. 색상이 총 6가지로 나왔습니다. 파란색을 먼저 꺼낸 김에 비비드 컬러 4가지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블루. 약간 스틸 소재라 그런지 되게 쨍하고 좀 화려한 느낌의 블루입니다. 그리고 제가 뭔가 애정이 가는 핑크. 공주병은 아니지만 핑크를 좋아해요. 의자도 핑크. 와 핑크 쨍하다. 핑크 완전 핫핑크예요. 완전 쨍하죠? 여러분들 이게 소재가 조금 다릅니다. 위아래가 좀 달라요. 위에는 스틸 재질로 약간 되게 고급스럽고 반짝반짝한데 밑에는 약간 매트하고 부들부들한 소재예요. 그래서 두 개의 밸런스가 되게 좋은 그런 느낌입니다. 이제 여름이잖아요. 여름엔 이런 비비드 컬러가 되게 잘 어울리는데 완성맞춤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퍼플. 부자 색상 퍼플. 보니까 틴 케이스마다 디자인이 하나씩 다르네요. 저는 보라색 틴 케이스가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이야 보라색 되게 고급스럽다. 되게 쨍한데도 약간 고급스럽고 은은한 느낌이 있네. 보라색 의외로 되게 예쁩니다. 실물이 진짜 예뻐요 여러분들. 자 마지막 비비드 컬러 그린. 와 그린 진짜 쨍하죠? 완전 쨍하다. 이 밑에 부분이 완전 쨍해요. 되게 튀는데 여름에 녹쉐익 녹쉐익하게 아주 찰떡인 색상 같습니다. 평소에 심플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위안 스탠다드 컬러 라인 두 가지 보여드릴게요. 자 블랙 블랙. 여러분들 블랙 진짜 좋아하시잖아요. 특히 남성분들 블랙 블랙. 벌써 멋있죠? 보여드릴게요. 와 블랙 잘 뽑았다. 진짜 고급스럽다. 거의 아이폰 블랙 느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두 개 소재가 다르잖아요. 블랙에서 이게 다르니까 더 멋스럽습니다. 와 이거는 진짜 제가 원래 블랙 색상을 그렇게 선호하는 사람은 아닌데 파도는 블랙이 진짜 잘 나왔어요. 다음은 화이트 실버. ASMR. 화이트 실버는 밑에가 완전 진짜 화이트고 위에는 완전 실버다. 이거는 기존의 심플한 거 선호하시는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저도 만약에 이 여섯 가지 중에 고르라 한다면 실버 아니면 블랙. 이번에는 스탠다드 라인이 너무 멋스럽게 고급지게 잘 나와서 실버 아니면 블랙. 저는 마음에 드네요. 여기서 끝! 일 줄 알았죠? 여러분들 이거 팀 케이스가 진짜 진국이더라고요.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냐면요. 일단 처음에 얘네가 들어있잖아요. 케이블이랑 팥 여분이 들어있는데 일단 이걸 한번 빼볼게요. 이거 다 빼고 위에 스펀지 하나 제거해주세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짠! 나만의 전자담배 키트가 완성이 됩니다. 여기 딱 액상이 딱 들어가게끔 30mm 2포옵 액상이 들어가게끔 만들어졌어요. 사이즈가.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챙겨 다니지만 막 가방을 때글 때글 굴러다니서 막 찾기도 힘들고 액상 줄줄 세고 뭐 내 담배 막 이상하게 누수되고 이런 걱정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팀 케이스에 예쁘게 보관하면. 그리고 액상이 부족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이 팀 케이스 활용도가 굉장히 저는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평소 보부상이라서 큰 가방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진짜 이렇게 팀케이스로 활용하면 정말 편리하겠죠? 그럼 우리의 파도, 입호 끼기 스펙 간략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랑 무게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너무 가볍고 작습니다. 옆에가 그렇게 뚱뚱하지 않은 넓은 편의 스틱형이에요. 무게는 44g이라서 저처럼 손에 힘 없는, 팔에 힘 없는 여성분들 가지고 다니기에도 아주 가벼운 무게고요. 배터리 용량은 1000mAh로 아주 하루는 거뜬한 용량입니다. 배터리에 비해서 아주 가벼운 무게감을 가지고 있고요. 액상 용량은 3mm, 3mm 정도. 베이핑은 세 가지 모드를 지원합니다. 이 버튼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버튼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제가 사용법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렇게 측면부에 흡압 조절을 할 수 있는 슬라이드 형식으로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위아래로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건데 처음 최초 구매 시에는 완전히 닫혀 있어요. 그래서 꼭 밑으로 열고 사용해 주세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웬만하면 이 흡압 쫀쫀한 거 좋아하시더라도 다 열고 사용하시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액상이 과유입이 될 수 있고 또 슬러지가 많이 쌓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웬만해서는 널널한 흡압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측면부 반대쪽에는 케이블 넣을 수 있는 충전 단자가 있어요. 이제 바로 사용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버튼이 아주 물건이더라고요. 이 작은 기기에 엄청난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데 그걸 모두 이 하나의 버튼으로 가능합니다. 마법의 동그라미 버튼 얘를 딱 한 번 누르면 배터리 잔량 확인이 가능합니다. 1단계부터 3단계까지 배터리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LED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렇게 지금 딱 한 줄로 돼 있죠. 근데 이게 하나, 둘, 셋 세 개로 나눠져 있는 원래 LED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충전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일자로 쫙 떨어지죠. 일자로 쫙 완충되어 있기 때문에 세 칸이 꽉 풀로 채워져서 LED가 나온 겁니다. 이제 부족해지면 두 개만 켜지고 더 부족하면 하나만 켜지겠죠. 다음으로는 2회를 클릭하면 되는데 2회는 어떤 모드냐면 흡입 모드를 변경할 수 있는 횟수입니다. 방금 보셨나요? 지금 3단계가 켜졌죠. 일자로 쫙 이거는 버튼 베이핑도 되고 오토 베이핑도 되는 두 가지 모드를 전부 다 지원하는 상태이고요. 보셨나요? 두 칸만 켜졌어요. 두 칸만 켜지면 오토 베이핑, 오토 센서 모드로 적용이 된 거고요. 이제 불빛이 하나만 켜졌다 하면 버튼식 베이핑만 가능한 모드로 적용이 된 겁니다. 너무 좋지 않나요? 이제 오토 베이핑, 버튼 베이핑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버튼이 아주 그냥 기능이 너무 많아요. 3회를 클릭하면 이제 출력 단계를 조절할 수 있는 겁니다.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출력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바로 사용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제 진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파트겠죠? 초반부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팥 종류가 있다고 세 가지의 팥 종류가 있습니다. 스위트 팥, 아이스 팥, 밸런스 팥 와 진짜 엄청나다. 이런 거는 아직 제가 경험을 못 해봤는데 아마 벱티오 파도가 최초 아닐까요? 이 핑크색 고무마개가 스위트 팥이에요. 더욱 달콤하게 피우고 싶을 때 사용하는 팥이고요. 0.6옴 메쉬 코일을 사용했습니다. 상세 페이지에 보니까 얘는 과일 맨솔에 잘 어울리는 팥이라고 하네요. 다음으로 이게 아이스 팥 보기만 해도 딱 시각적으로 뭐가 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파란색 시원하다. 아이스 팥 얘도 0.6옴이고요. 같은 0.6옴의 메쉬 코일이지만 소재에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스위트 팥은 니켈 소재를 사용해서 맛을 더 선명하고 달콤하게 끌어올려주고요. 아이스 팥은 스테인리스 소재를 사용해서 순간적으로 맨솔감을 확 올려준다고 합니다. 빨리 경험해보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밸런스 팥이 남아있죠. 밸런스 팥은 약간 연보라 같기도 하고 회색 같기도 해요. 고무 마개가 밸런스 팥은 1.2옴이에요. 칸탈 코일을 사용했고 약간 타바코나 디저트 계열에 잘 어울린다고 해요. 베스트 액상이 써 있어서 저도 과일 맨솔이랑 또 그냥 일반 아이스 계열 갖고 왔어요. 스위트 팥과 밸런스 팥에는 이거 제가 좋아하는 주연 엔딩에 진짜 몇 통을 사용했는지 모르겠어요. 한 5통은 비운 것 같은데 알로에 계열 맨솔입니다. 알로에가 청포도 맛이랑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과일 맨솔에 해당한다고 봐서 주연 엔딩 갖고 왔습니다. 주연님 너무 감사해요. 너무 맛있어요. 진짜 그리고 아이스 계열에는요. 제가 이거 아카시아 한입만 넣어보겠습니다. 요즘 아카시아에 빠져가지고 주연 엔딩을 넣은 스위트 팥 맛 한번 체결해 볼게요. 가장 먼저 되게 깔끔하고 부드럽게 제가 좋아하는 수증기처럼 올라오는 느낌이고요. 아 오토가 돼서 너무 편리하다. 제가 오토베이핑 성애자인데 오토성애자인데 아 오토베이핑 일단 너무 좋고 솔직히 단맛이 막 엄청 진하게 올라오지는 않는데 어 뭔가 그 액상 본연의 향을 완전히 끌어올려준다. 향긋하게 끌어올려준다는 느낌을 받았고 굉장히 깔끔하게 줄력이 됩니다. 입안에 뭐가 같은 액상이더라도 기기마다 입안에 남는 정도가 다르거든요. 입안에 남지가 않게 아주 깔끔하게 연모가 올라오고요. 단맛 이 정도면 충분하게 0.6옴 그 역할을 잘한다. 이 정도로 느껴졌습니다. 막 엄청 단맛 부스팅이 된다. 이건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밸런스형 팟을 한번 체결해서 비교를 해볼게요. 동일 액상을 넣은 밸런스팟이에요. 그러네. 단맛 부스팅 그 팟이 조금 더 단맛이 있습니다. 밸런스 같은 경우에는 약간 더 부드럽고 맨솔감을 조금 중화시켜주는 느낌을 받았어요. 정말 데일리로 데일리로 사용할 때는 밸런스팟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약간 노맨 선호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노맨 선호하시는 분들이 밸런스 좋아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베스트가 디저트랑 타바콘가? 디저트랑 타바코가 거의 대부분 노맨이잖아요. 그래서 노맨에 잘 어울리는 팟 그런 느낌이 확 왔네요. 저는 평소에 단맛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밸런스를 자주 사용할 것 같아요. 밸런스라고 해서 향을 막 뭉개는 게 아니고 정말 부드럽고 딱 적절한 맨솔감까지 끌어 올려주기 때문에 저는 밸런스가 만족스럽습니다. 다음으로 아이스팟 한번 체결해 볼게요. 아이스팟 1.2옴이라고 해서 조금 뭉개짐이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전혀 향 표현 완전히 우수합니다. 아카시아 껀맛 제가 요즘에 엄청 자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기에 이미 넣어본 액상이에요. 이미 넣어본 액상인데 맨솔감을 그 특유의 맨솔감을 잘 살려주는 느낌을 받았고 향이 진짜 잘 올라옵니다. 아카시아 껀맛 특유의 향이 확 올라오는데 확 지배합니다. 아 그리고 얘가 순간적으로 올려준다 했잖아요. 그래서 첫 모금 있죠? 들숨에 확 옵니다. 들숨에. 날숨보다는 들숨에 맨솔감이 훅 치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평소에 약간 타격감은 조금 어지러우니까 맨솔감으로 그걸 충족시키시는 분들한테 이 아이스팟이 제격일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이 파도의 출력감이 완전히 제 취조입니다. 평소 제가 자주 사용하는 기기들 보면은 대부분이 수증기형이에요. 저는 조금 응축돼서 올라오거나 톡 쏘거나 약간 슉 이렇게 올라오는 이게 말로 조금 표현이 부족할 수가 있는데 약간 아무튼 그런 계열보다는 수증기처럼 부드럽게 내 입안을 감싸주는 걸 좋아하고 또 깔끔하게 떨어지거든요. 대부분 그런 기기들이. 입안을 좀 개운하게 해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기들을 선호하는데 이 파도가 약간 그런 계열이에요. 참고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기능을 많이 갖춘 입호흡 기기가 근데 가성비가 진짜 넘치더라고요. 제가 가격적인 부분을 직접적으로 언급은 어렵겠지만 여러분들 온, 오프라인에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한번 사장님께 여쭤보세요. 와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가성비다. 그럼 제가 이제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출력을 조금 조절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거를 한번 느껴보도록 할게요. 밸런스 팟으로 느껴볼게요. 출력 조절은 아까 몇 번 누르라고 할게요. 오늘의 퀴즈. 바로 3번, 3회 누르시면 됩니다. 지금 1단계로 설정을 했습니다. 1단계는 확실히 연모량부터가 다르네요. 아주 여리여리하게 올라옵니다. 여리여리하게. 향도 조금 여리여리하게. 단맛도 여리여리하게 올라옵니다. 우리 사용하시다가 배터리가 조금 부족하면 1단계로 조절을 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조금 더 오래 사용할 수가 있어요. 조급하지 않게. 그럼 2단계로 한번 느껴볼게요. 2단계 조금 더 딥하게 올라오네요. 연모도 확 올라오고 향이랑 단맛. 단맛이 확 조금 올라왔다. 이게 체감이 돼요. 솔직히 1단계부터 3단계 이거 된다 하는 기기들 중에 이거 느끼기 조금 어려운 기기들도 있었는데 파도에서는 그 부분을 저 같은 베이핑 오래 안 한 사람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차이가 느껴집니다. 고인물이신 분들께서는 확 체감되실 거예요. 마지막 3단계 제가 올려놨습니다. 오늘 조금 됐나요? 죄송해요. 3단계 확실히 저는 3단계다. 무조건 3단계로 사용합니다. 베이핑 조금 해봤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이 출력감 정도는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단계부터 3단계 이렇게 조금 출력감이 명확하게 느껴지다 보니까 여러분들 기호에 맞게 조절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제가 파도를 느껴봤는데요. 기존의 E4 기기들, 기존의 디바이스들과 차별점이 확실히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팟이 3가지로 출시된 거가 진짜 저는 처음 경험해보는 거라서 되게 신박했고 요즘은 개인 취향이 되게 명확한 시대잖아요. 그래서 취향에 맞게 선택지가 있다는 게 진짜 큰 장점으로 다가왔습니다. 벱티오가 워낙에 오래되고 유명한 브랜드다 보니까 소비자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되게 빠르게 적용해서 제품을 출시한 것 같아요. 오 정말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장점이라고 하면은 팀케이스 이제 보통은 이제 그 종이박스 종이박스에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뜯고 버렸어야 됐어요. 그걸 뭐 우리가 활용할 방법은 거의 없었거든요. 간혹 뭐 뒤에 진열해 놓으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하나 그거를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하지는 않잖아요. 실용적이게 우리 파도는 팀케이스도 되게 예쁘게 나오고 은근 탄탄해요.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액상과 기기를 넣어서 다니고 소지할 수 있다는 점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팟이 3가지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액상의 장점은 극대화시키고 단점은 줄여주는 그런 보완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액상 한 통을 되게 맛있게 비울 수가 있다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한마디로 돈 아깝지 않게 액상 한두 푼 하는 거 아니잖아요. 돈 아깝지 않게 액상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구매한 액상이 맛은 아주 좋아. 맛은 너무 좋은데 맨솔감이 세서 조금 이거를 보완 어떻게 할 수 없을까? 할 때는 밸런스 팟에 넣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나는 평소 단맛을 좋아하는데 내가 사용하는 액상의 단맛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 그렇다고 내가 거기다가 뭘 더 넣을 수는 없잖아요. 설탕을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단맛, 스위트 팟에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액상을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 장점은 진짜 이 버튼, 이 마법의 버튼, 기능을 다 갖췄습니다. 이 버튼 하나로 내가 원하는 기능을 다 맞춤 설정해서 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 진짜 와 장점 엄청나다. 이 작지만 알찬 기기다. 5월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여러분들 돈 나갈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이 알찬 기기의 가격이 너무나 착해서 우리 지갑 사전까지 챙겨주는 우리의 파도. 고맙다, 파도야. 마지막으로 얘 실링이요. 4중 실링이 되어 있대요. 그래서 누수를 거의 99% 차단해 준다고 하니까 액상 이 더운 날에는 조금 더 액상이 묽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걱정 없이 깔끔하고 뽀송뽀송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엄청난 장점이겠죠. 아쉬운 점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팥 용량. 팥 용량이 3ml. 요즘은 조금 짐승 팥들이 많이 출시가 되고 있는 추세인데 3ml라는 점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조금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팀 케이스. 액상 팥 용량 무슨 소용이야? 그냥 팥을 들고 다니면 되는데 팀 케이스에 보관해서 30ml 들고 다니면 되는데 이렇게 또 보완할 수가 있다는 점이 다행이네요. 이렇게 오늘 파도를 제가 느껴보았는데요. 벱디오에서 정말 작정하고 만들지 않았나 싶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입호흡기기 새로운 거 사용하시고 싶은데 좀 알차고 가성비 있는 기기 없을까? 고민하신다면은 고민 이제 그만. 고민 안녕. 바로 답이 있습니다. 파도. 파도를 한번 사용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여러분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더운 날 시원하게 파도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선율이었습니다. 맛있는 베이핑 하세요. 와 근데 진짜 실버 예쁘다.